이제 주무셔야죠 여러분 업적 달성! 야 폭풍전의 고요 불길한 정적이 강당 안을 채우고 있다 강당 길죠 또 여기 여기서 또 길죠 그러네 저기 뭐 있는 거 보니까 쉽게 끝날 건 아니네 근데 저장을 어디서 하지? 나 저장 어디서 하니 그럼요 저 출근해야죠 어? 문서다 강당 사용시 유의사항 강당의 조명은 영사실에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기계제어실의 스위치는 잘못 조작하여야 할 경우에 중앙 진입문이 잠길 우려가 있으니 강당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세요 여러분은 출근 안해요? 여러분 출근 안해요? 지금 나만 출근하는가? 어? 뭐 있다 우왕! 우왕! 우왕 정신 안! 우왕! 저는 취중생입니다 저는 개교기념일입니다 저는 열한시까지 갑니다 오후 출근입니다 흐흐흐흐흐! 이게 뭐야 왜 나만 왜 나 여유롭고 학교 안 가고 늦게 출근하고 왜 나만 왜 나만 저는 내일 놀아요 어쩐지 이 사람들 안 잔다 안 잔다 왜 안 주무시나 했더니 그래요 다음 예고편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 불화 다음 시간에는 불화자를 배울 거예요 여러분 예습 철저히 해오시고요 오늘 배운 한자가 뭐였죠? 물수 그렇죠 오늘 배운 한자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우리 불화 배우도록 합시다 BJ 왓석과 함께하는 마법 천자문 불화 미쳤다 미쳤다 지금 출근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다 강당의 조명은 영사실에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기계 제어실의 스위치는 잘못 조작할 경우 중앙 진입문이 잠길 우려가 있으니 강당 사용하신 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사실로 영사실 영사실로 가야겠군요 안녕 안녕 난 미니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나에게는 절대 꺼지지 않는 라이터가 있단다 오우 강당 오우 슉슉슉슉 슉슉슉슉 여기다 아 드디어 찾았다 소방시설 점검 결과 연두고교 강당 점검일자 2001년 3월 10일 소화기 비치현황 총 3개 A형 소화기는 강당 중앙홀 뒤쪽 강당의 중앙홀 뒤쪽 B형 소화기는 1층 남자 탈의실 C형 소화기는 1층 여자 탈의실 어 여기 기대되는 스프링클러 장비 점검 결과 일부 배관에서 누수 발생했고요 무대 대기실에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어 누수가 발생해서 후속 조치 중입니다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어쩌고저쩌고 손잡이는 창고에 임시보관 손잡이가 뭔가 어디 숨겨져있나 본데 왓서님 되게 유머러스 하시네요 아이 고맙습니다 어 자 갑니다 갑니다 예앗 파워 온 오 오 오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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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대에 누군가 있다 뭐지 불 켜졌습니다 불이 켜지고 무대에 누군가 있어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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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소용이인가요 여주인공 여기 안 열리네 어 오오오 오 오 오 뭐야 뭐지 갑자기 무슨 은하철도 999같은 이건 뭐죠 오오 오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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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지 뭐지 스위치 스위치인가 이거 뭐지 잠겨있던 문이 열렸다 오케이 좋아 이건 뭐야 기차가 어두워해지고 오 깜짝이야 위험해 보입니다 빨리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위험해 위험해 저기 있다가는 위험이야 딴 데도 가볼까 오 주유다 두유유 쏘아 두유유 쏘아 두유유 쏘아 두유유 헥 오우 무서워 오우 무섭다 오우 무서워 나 나갈래 사랑만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소화기가 놓여있다 삐용 소화기 뭐지 뭐지 네 어서오세요 어마 어마 저로 들어가야되나 우 오우 어 불이야 아 불이야 아 불이야 불났다 불났어요 불났어요 삐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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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이 아줌마 어제 이 아줌마 어제 송불시켜드렸는데 뭐야 왜왜 왜왜 왜어떡어떡어떡어떡어떡어떡어떡어라고 아 아 나 도망가야지 아 왜왜왜 아 소화기 소화기 어 여기 아닌데 blends 어 저기어떡해가 어 어떻게다 어떡하라고 노 소화기 여길 건너 가야되는데 점프요 점프 점프하다가 죽을꺼같은데 너 오 eted 일이 오 글로 나갈 수 있나? 오 길이 이렇게 있네 길이 있어 길이 있어 소리 시끄러워요? 좀 줄일게요 소리 좀 줄이겠습니다 괜찮나요? 아 반대편에도 뭐가 있나보다 화장실인데 여긴 아닌 것 같은데 오 정신없어 이거 화장실이잖아 아까 어디어디 있다고 그랬죠? 강당의 중앙홀 뒤쪽 1층 남자탈의실, 여자탈의실 여자탈의실, 남자탈의실 어디지? 아까, 아까 잠깐만 여긴 아닌가본데 그럼? 강당 뒤쪽, 저쪽으로 가야되나? 여기도 막혀있는데 어디로 가야돼? 다 막혀있네 어머 깜짝이야 아 뜨거워 어차 참 어? 어? 아오 여깄다 응? 왓? 뭐야? 나 죽은거야? 죽었구나 아줌마 되게 좋아한다 네 죽었습니다 와 그러면 아줌마가 그때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진짜로 이제 귀신이 된거네 그죠? 아아 아줌마 아어떡 여기여기 여기여기 슥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허허허허어 어 어흑시 깜놀 어 얜 어? 어? 소화기로 뭐하는건데 근데 잠깐만 일단 일단 나가야지 수화기 어떻게 쏘는건데 수화기 주웠는데 일반적인 화재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왜 어떻게 써 그러면 어 어이 깜놀 아 클릭하면 되는구나 그렇지 아 클릭하면 되는구나 이형 수화기 유류화재에 쓸 수 있답니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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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았어 그렇지 여기 있다 소화기는 다 모았습니다 이제 뭐하지? 이제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다시? 여기다 여기 아 야 불 끄는데 아 어 아줌마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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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 와 뭐야 불이 왜 한 번에 안 꺼지지? 아줌마 나 잡아봐라 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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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니 그렇지 씨형 이영 씨형 하나 남았죠 카노님 어서오세요 지금이니 지금이니 그렇지 아 여기까진 좋아요 두유 두유 아 두유 아까 안 먹었구나 좋아요 이제 소화기는 다 모았습니다 그러면 음 일단 그러면 아줌마가 생각보다는 좀 느린 것 같긴 해요 그러면 그러면 어 으 호흡 우와 지금 화면 될까 됐어? 됐다! 꺼졌다! 뭐 한 대 정도야 뭐 맞을 수도 있죠 뭐 어? 왜 뭐야 뭐야? 어? 어디로 가야돼? 아! 아 일단 나가있다 잠깐만 왜 못가지 저기? 여기 못 들어가네? 리조님 어서오세요 아! 아! 심정이 바운스 바운스!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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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연이한테 가야되나? 야! 아 지연이가 아니라 야야 예 야 일어나봐 아 요거 불꽈야되나? 아줌마 어디갔어? 어? 아줌마 안오네? 이것도 아니고 소형이에요 그죠 소형이죠 여기도 아닌거 같고 아! 아! 오! 오 뭐야 여기 오! 오 뭐야 나 잘못 들어왔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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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니 그 모습이 즐거워요? 지금 있니? 지금 있니? 지금 있니? 아 아 아 아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문 그냥 열린다고요? 아까 안 열렸는데 문 안 열려요 어 뭐야? 아까 안 열렸어요 뭐야 뭐야 아까 안 열렸다니까 아 나 아 나 억울하니 아 나 억울하니 아 나 억울하니 아우 진짜 아줌마야 자 벨브 손잡이 이제 잠깐 아까 그 은하철도 은하철도 어디있어 은하철도 은하철도 어디있어 은하철도 거기다가 뭘 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그죠 맞죠 맞죠 아닙니까 어디지 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벨브 어디다 껴 여기 여기다 끼는 거 아니야? 여기 끼는 데 없어요? 무대실이 뭐야 거기 아니에요 죽겠다 죽었다 봐야겠네요 여기 여기? 아 여깄다 그래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요후 오우 아 상쾌하다 아 상쾌해 아 상쾌해 아 아줌마 지금 흐르는 것은 빗물인지 눈물인지 이제 편히 잠드세요 아줌마요 드디어 성불했습니다 아줌마가 내 눈에 흐르는 건 눈물인지 빗물인지 화해패 불화 그렇습니다 아유 희아님 10개 선물 빡 이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래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을까 내가 왔어 내가 왔어 언니 언니를 만났어 언니의 영혼은 계속 이 학교에 갇혀 고통받고 있었던 거야 희민아 니가 풀어줘 이 학교에 모든 영혼을 어서가 어딜가 나 그만할래 야 너 어디갔어 아 여기있구나 나랑 얘기좀 해 응? 나 이제 어디로가 어디로 가야 아주 아저씨 자 여러분 갑니다 불타올라라 마법천장은 불화 결국은 힐났네 나 내가 해냈다 내 희민이가 해냈다 어떻게 됐어 오 다 모였어 오 아 잘 된 것 같다 아마 언니도 하늘나라로 갔을 거야 바보같은 계집애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 나쁜 계집애 왜그래 사람을 왜 그렇게 뻔히 쳐다봐 도대체 무슨일이야 하하하하 흐헤헤헿 뭐야, 난 쟤가 제일 무서워 오오오 오오오, 학교의 모든 유령들인가? 오오오 오오, 드디어 드디어 미궁인가요? 네, PC할때도 여기서 크어 던져버릴뻔 했던 기억이 살폿이 나는데? 그렇게 뻔했었는데 이제야 알아 너네 언니가 못 지킨 약속 이젠 네가 대신해야지 뭐야 그 길 속에서 난 혼자였어 눈을 떠보니 내 영혼은 이 학교에 갇힌 상태였고 다른 영혼들처럼 너희들한테 붙어서 그 기운과 불만, 분노, 실패 그런 걸 먹고 살았지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 넌 헤망시킨 이 힘이야 난 살피 피워할 수 있어 오오오오오오오오 그렇지, 성화가 처음부터 좀 이상했어 그저 쓸모가 없어 너디와 여기서 죽어 부적을 뺐다 아 이거 이거 그건가? 너 내일 우리집 올래? 엄마가 너 준다고 아 여기있다 재밌는 오행 이거 이거죠 화토금수목 이거죠 근데 이거 그때 맞아 맞아 이거야 어 근데 미론데? 안녕하세요 나영이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? 흐흐흐 성화엄마에요 자주 인사못드려서 미안해요 오 쉠님 고맙습니다 나영이가 우리 성화를 여관 잘 돌봐주는게 아니라서요 어디로 가지? 아유 아유 무슨 그런 말씀을요 흐흐흐흐흐 아 언제 시간 되면 애들 데리고 같이 식사라도 한 번 하죠 네 네에에에에에 아유 뛸 수도 없고 왼손의 법칙이야? 무조건 왼쪽으로? 뭐야 나 나 좀 봐봐 누구는 왼쪽이고 누구는 오른쪽이야 왜 늘 미안하고 고마워 너도 공부하느라 힘들텐데 니가 항상 내 옆에 있어줘서 너무 힘이 돼 야 뭐해 웃지만 말고 뭐라고 말 좀 해봐 어 막혔는데 나영아 너 어딨는거야 장난치지 말고 나와 어 여기 뭐있다 불이야! 불이야! adow 도와주세요! 도와주세요! 와... 이게... 와... 그렇게 불탄 거구나 하토 아 이거 목이구나 이걸 놔주세요! 저하는 내 딸이 있단 말이에요! 정화야! 정화야! 비켜주세요! 들어가게 해주세요! 안돼... 이거 놔요! 정화야... 정화야... 안돼... 정화야! 여보세요? 아무도 없어요? 엄마? 엄마! 엄마 어딨어? 아무것도... 아무것도 안 보여?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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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나요? 날 똑바로 봐. 내가... 내가 죽을 때... 넌 어딨었어? 아까 그 목 어딨지, 목? 슬픈 척... 착한 척 하지마... 목만 빼면 되죠, 이제? 목 하나 남았죠? 응... 으아아아아Ay 넌 ㅇ peroó ㅍ 하아아핳 잘 나오지도 않고 뭐하는 거야? 무슨 일 있어? 됐다. 지, 왜 나한테 화를 내고 난리야? 천천히 걸어가야지. 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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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 랄라반랄랄랄랄랄랄랄랄 가자아! 음? 아직 끝난 게 아니야? 끝난 게 아니었어요 어 뭐야 오오 뭐야 뭐야 왜왜 어떻게 해야돼 어 가자 어 뭐야 어 잠깐만 일로 가야되나 아 어 아아아아아아 아이 시끄러 아 지금 너와 같이 죽을 수 있어 행복해 지금 PC로 하고 있습니다 소영아 이리와 여기 잠깐만 길이 안보여 이게 길이 길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건 없는 거 확실한 거 같은데 어이 뭐야 아아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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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모바일은 리메이크죠. 그만 죽이지 말입니다. 아니, 밑에 뭐가 안 보인다니깐요. 아아, 아씨. 나 못 태겠다. 동물적 감각을 믿는 수밖에. 치, 너무한다 이거. 그니까 오히려 신경써서 가면 더 죽네. 그냥 운에 맡겨야겠네, 이거 막. 어? 막 랜덤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? 그죠? 저도 여기서 엄청 많이 죽었어요. 이거 막 랜덤으로 떨어지네. 이거 깨면 다시는 소용히 루트를 해서는 안 되겠네. 어, 뭐지? 깼나? 하하, 깼다, 깼다, 깼다. 어, 예. 야, 굿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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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응? 아, 눈물. 아, 햇빛. 아, 햇빛. 눈물시게 하고 짜잉나게. 아, 진짜. 내 손을 잡아봐. 어디든 함께 할 테니. 하하, 날 구한 거구나. 이야아. 다 끝난 것 같아. 그렇지? 어이, 그래. 아, 지연이. 지연이를 잊고 있었어. 지연이를 찾아야 해. 아, 잠깐. 아무튼 고마웠어. 아, 아, 신쿵. 아직은. 아, 이거 손 안 씻어야지. 같이 가. 나 잡아봐라. 잡히면 죽는다. 아, 끝났습니다. 아, 정말. 좋다. 좋다, 좋다. 아, 간만에 명작 게임 했네요. 뭐, 별옥 진엔딩이 아니라고는 하지만. 전 만족합니다. 에이, 삐. 에이, 삐. 에이, 삐. 이 정도면 뭐. 처음 한 것 치고는 뭐. 삐 뿌리면 뭐. 에이, 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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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나. 아무거나, audio. 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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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멘